clean 아주 잘했어요 누가 나를 만들지 누가 your room이 어떻다 클린하다 그래서 묻지 않는 말 네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그렇죠 그러면 네 방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is your room clean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절대로 뭔가 또 안 써요 안만 기려봤자 뭐를 뭐로 바꿨습니까 your room에다가 안만 기려봤자 라는 규칙을 적용하죠 그렇죠 얘가 너의 방 이란 뜻이니까 다시 말해 그것 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여기서 나의 방이 되겠네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의 방 다시 말해 그것 그래서 my room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뭘 뭘 사용합니까 it을 사용하자 아니나 다를까 it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답해 그래서 아니 그것은 깨끗하지 않아 그렇죠 no it is not clean 깨끗하지가 않다 no it is not clean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아니지 my room 대신 했죠 네 방 깨끗하니 그랬더니 아니 나의 방은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해리 방은 아닌가 보다 해리 방 깨끗한데 그치 네 오 대답 빨리 나오네 안 속네 선생님 한번 속여보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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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네 양마들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그렇죠 Are your socks dirty? Are they dirty? Are your socks dirty? 대답하는 사람이 Your socks, my socks 안 쓰고 당연히 데이를 넣어서 대답하죠 아니 그것들은 더럽지 않고 깨끗한데 No, they are not dirty 그렇지 They are green 그렇지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데이는 앞만 길어봤자 뭐 대신 왔냐 My socks 대신 왔죠 No, my socks are not dirty My socks are clean 내 양말 더럽지 않아 깨끗하다고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너의 가방은 무겁다 부터 만들준 누가다 부터 너의 가방은 무겁다 You want to ask Is heavy 그렇지 Your back is heavy 와우 Your back is heavy 이제 묻는 말만 만들면 된다 네 가방 무겁니? Is your back heavy 그렇죠 Is your back heavy? Is it heavy? 그거 무겁니? Your back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한 개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It을 쓰죠 그래서 아니 그것은 무겁지 않고 가벼워 No, it is not heavy No, it is not heavy Right 그렇지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와우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It은 my back 내 가방은 대신 왔죠 Is your back heavy? No, my back is not heavy My back is light 가벼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누가 나부터 만들죠 그 코끼리들이 가볍다 The elephant 그렇지 The elephant Are light 그렇지 Are light 오, 와우 The elephant are light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이제 묻는 말만 만들면 된다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Are the elephant's light 와우 Are the elephant's light 오케이 그래서 The elephant 하나야 여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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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Day를 너 The elephant 안 쓰고 Day를 쓰죠 아니 그것들은 가볍지 않고 무거워 No No They are not light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Oh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Very good 와우 쭉쭉 나가고 있다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그 동굴은 어둡다 그 동굴은 어둡다 그 동굴은 어둡다 그 동굴은 어둡다 그렇죠 The cave is dark 이제 묻는 말 만들기 그 동굴은 어둡은가요 그렇죠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그러면 The cave 하나니까 암만 길어봤자 대답하는 사람은 The cave 안 하고 It 하죠 어? 오케이. 예. 그것은 어두워요. It is yes. It is dark. 그렇지. Yes. It is dark. 오우. Yes. It is. 오케이. 와우. 훌륭합니다. 자 그다음 누가다 부터 만들죠. 그 책은 슬프다 부터 만들죠. 그 책은 슬프다. 그렇지. The book is sad. 그 책은 누가다 줘. 그 책은 슬프다. 그렇죠. 이제 묻는 말.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sad? 오케이. Is the book sad? 그러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 해서 대답하죠. 오케이. 그래. 그것은 슬픈 이야기야. Yes. Yes. It is a sad story.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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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우. 예스. It is a sad story. 뭐라구요? 오케이. 여기에 어가 들어간 이유는 스토리가 뜻이 이야기이고 이런 뜻이면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러면 스토리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고 몇 개예요? 그렇죠.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게 한 개면 하나라는 뜻의 원이라는 뜻의 어를 문장에 써줘야 되는 이상한 규칙이겠죠. 한국사람들한테는 없는 규칙이. 오케이. 그래서 어가 있구요. 오우. 자.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그렇지. How are you? How are you? 벤터디. 어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죽겠어. I am not happy. I am tired. 그렇지. I am not happy. I am tired. I am not happy. I am tired. Happy, tired. 전부 다 어떤 시라서 비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그 바람은 강하다 부터 만들죠. 어. 그 바람이 강하다. 그렇지. The wind. 그렇지. The wind is strong. 뭐라구요. 그렇지. 이제 묻는 말. 바람이 강하니? 그렇지. Is the wind strong? 그렇지. Is the wind strong? 오케이. The wind. 안만 길어봤자. No. They don't answer it. 그렇죠. 한 개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it이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에 it이 들어 있죠. W로 시작합니다. 약한. Weak. 이렇게 쓰구요. 이 애가 이 됐기 때문에 약한 이란 어떤 시는 뭐다?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eak. 그렇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그렇지. 그렇지.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의자들은 약하다 부터 만들겠죠. 그 의자들이 약하다. The chairs are weak. The chairs are weak. 그렇지. 오. 의자들이 약하다. The chairs are weak. OK. 묻는 말.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Are the chairs weak? 그렇지.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OK. The chairs. 암만 길어봤자. OK. 여러 개야. 여러 개. Chairs. 게다가 여기 R가 있지. 그렇지. 여기 R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he, she, it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지. The chairs. 암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Day죠. Da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Are the chairs weak? Are they weak? 하고 똑같은 위치 간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대답에 day가 들어있는 거죠. No. No.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re not. Weak. No. They are not. Weak. 그다음 그것들은 강화입니다. They are. 응. S로 시작하잖아. 강화. They are. 응. 그렇지. No. They are not weak.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그렇지. 오케이. 와우. 해리 오늘 엄청 많은 문장을 짧은 시간에 잘 해냈어. 와우. Very good. 어떤 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다시 돌아왔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오늘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 오늘. 잘했어. 해리. 금요일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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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